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국내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첨단 무인 항공기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세계 7위인데 오는 2023년까지는 세계 5위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르자 프로펠러 위치가 바뀌면서 일반 항공기로 변신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고속 수직 이착륙 무인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기존 고정액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더 빨리 날 수 있어서 넓은 범위에 감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항공기의 날개에는 태양전지가 장착돼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밤에는 낮에 충전한 배터리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5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무인기 항공기술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7위권 2023년이 되는 해에 저희들이 세계 5위권에 진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 2027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세계 명실공이 3위권 혹은 4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들도 농업용, 군사용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무인 항공기 시장에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